방탄소년단 정국이 뉴진스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는 해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정국은 자신의 반려견 전밤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라는 글과 함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색상은 뉴진스 멤버들이 과거에 콜라보했던 파워퍼프걸 상징색과 일치해 이를 통해 정국이 뉴진스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하트 이모티콘의 색상은 각각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호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하이브의 내부 문제를 폭로했는데요. 멤버들은 새로 부임한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압박을 받았으며 한이는 타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진스의 폭로 이후 팬들과 여러 유명인사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SES의 바다, 우주소녀의 다원 등이 뉴진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정국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뉴진스를 우회적으로 지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